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건복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라는 책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이길지 아니면 이기지 못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죠? 아마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긴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10만 전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객관적인 시선,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여러가지 정보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을 하는 분야는 반도체의 모든 분야가 아니라 파운드리입니다 이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팸리스라는 기업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아서 그 생산을 제조하는 회사가 됩니다 팸리스라는 것은 어떤 회사냐? 반도체 설계도를 그리는 회사입니다 팸리스 기업에서 반도체 설계도를 그려서 파운드리 기업에 주면 파운드리 기업에서는 그 설계도대로 반도체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TSMC가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기업은 팸리스 기업이 존재하는 한은 꾸준하게 수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팸리스 기업이 다 사라지겠다 이러면 당연히 파운드리 기업도 사라지게 되겠죠 어쨌든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것은 설계도면을 받아서 이것을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SMC,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모리스 장이라는 사람이 1987년에 설립을 합니다 1987년이니까 30년이 좀 더겠죠? 34년 정도 됐네요 전 세계 파운드리 마켓에 50% 이상을 전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스 장이라는 사람이 파운드리라는 산업 자체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퍼스트 무버라고도 하고요 대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를 막는 제재를 했었죠 대만은 중국하고도 좀 어떻게 보면 긴밀한 국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TSMC가 대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속한 기업인데 불구하고 화해에 대한 수출 금지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화해에 반도체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화해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더 크게 성장합니다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회사죠 TSMC의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 북미에서 60% 중국에서 20% 아시아 태평양에서 9% 이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어떤 반도체들을 만드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49%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30% 사물인터넷이 8% 이렇게 이제 매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매출 구성을 보면 TSMC는 당연히 중국보다는 미국을 따르는 게 맞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북미 시장을 보면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어떨까요? 200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삼성전자가 다양한 반도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요 그런데 이 반도체 전체 매출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그 매출의 비중이 25%를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점점 이 비중이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도 우리도 파운드리 해야겠다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 사업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삼성 파운드리의 점유율은 18.8% 정도입니다 대만의 TSMC가 50% 이상인 것을 생각해보면 아직은 굉장히 경쟁력이 약하긴 하죠 그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가 갖는 가장 큰 단점은 또 무엇이냐 무엇이냐면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으로 팸리스 사업을 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설계 도면을 만드는 팸리스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느 회사에 맡겨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그럼 대만의 TSMC도 있고 삼성 파운드리도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로 견져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팸리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물건을 맡기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우리 도면 베끼는 거 아니야? 우리 도면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왜? 삼성전자에서 다양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불안한 겁니다 팸리스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조, 위탁 생산만 하고 있는 TSMC에게 당연히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삼성 파운드리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삼성 파운드리와 대만 TSMC의 기술력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5나노미터 공정은 현재 모두 삼성과 대만 TSMC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먼저 시작한 것은 TSMC가 6개월 정도 먼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나노미터 다음이 3나노미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양사 모두 2022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TSMC를 결국에 따라잡는 부분은 3나노미터 공정부터 2022년에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따라잡겠다는 겁니다 결국엔 삼성전자가 보는 거는 여기서 한 가지 승부수를 가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방식의 차이인데요 삼성 파운드리는 GAA라는 방식을 새롭게 채택을 했습니다 TSMC는 기존에 하던 이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여기서 만약에 일단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GAA 방식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정말 GAA 방식을 성공시킨다면 여기서 이제 삼성이 대만의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의 GAA 방식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실패했다라든지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이 시장의 구조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반드시 전문가들이 이 삼성 파운드리의 GAA 방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기가 바로 승부수를 띄 수 있는 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의 감점, 삼성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메모리 반도체 공정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등을 찍은 어마어마한 노하우와 그 경험을 갖고 있죠 이것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도 한 번 더 발휘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삼성에게 거는 기대가 큰 거죠 그리고 주식을 사신 분들은 10만 전자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강점은 문제 발생 시 종합적인 대응 능력이 있습니다 삼성이 종합적인 반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아무래도 후발 주자다 보니까 TSMC보다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것들은 TSMC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TSMC도 강점이 있겠죠? TSMC의 강점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들과 거래를 합니다 실제로 이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장 이분이 신뢰라는 부분을 굉장히 기업의 인형으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자기의 거래 기업들과 신뢰를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이 웬만한 조건을 들이대서는 굳이 거래처를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신뢰관계가 충분하니까 두 번째는 순수 파운드리 오로지 위탁 제조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가장 큰 약정 뭐죠? 종합반도체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상대 파트너사에서는 항상 드는 건데 TSMC는 아니야 우리는 순수 제작만 할게 우리는 위탁 제조만 할게 이렇게 하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실 예로 애플에서 첨단 모바일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이거 삼성에서 맡긴다? 삼성에 갤럭시가 있는데 당연히 애플 입장에서는 우리 거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TSMC의 세 번째 강점은 안정된 수율과 노하우입니다 오랜 역사가 있어요 TSMC는 1987년도부터 파운드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이르러서야 파운드리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게 꽤 나지 않습니까? 기간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역사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SMC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또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준 품질 이것이 굉장히 강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과 TSMC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삼성은 TSMC를 넘어서야 되는 건데 그럼 삼성전자가,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어떻게 하면은 어떤 기회가 있어서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회는 반도체 수요 폭발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은 삼성 파운드리와 TSMC만 할 수 있어요 수요가 넘쳐나는데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와 TSMC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다 소화를 못 시켜요 물량은 TSMC에서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물량만 삼성 파운드리에 가져와도 충분히 기업의 생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수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를 삼성 파운드리로 분리를 한 거예요 기업을 분리한 거예요 물론 그래도 삼성 그룹 안에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하나였거든요 삼성전자하고 근데 지금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보다는 우리 거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와 신뢰 부분이 상단 부분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위협은 어떤 게 있을까요? ASML을 아니 대만 TSMC를 삼성전자가 이길 수 없는 위협요인 첫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가 파운드리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반도체 생산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장비 중에서 필수 장비가 EUV라는 장비인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ASML이 한 해 이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4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근하고 이렇게 생산해도 40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40대 다사도 지금 TSMC와 승부하기도 벅찬데 이 40대를 가지고 TSMC와 물량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원래부터 파운드리 사업만 했던 TSMC 입장에서는 이 ASML의 오랜 파트너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량 자체를 ASML 입장에서도 삼성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TSMC에 물량 안 주고 너네 다 줄게 이게 안 되는 거죠 조금 뭐 삼성이 더 줄 수는 있어도 ASML에게는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이 ASML로부터 이 장비를 한 대라도 더 이제 사기 위해서 실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ASML 기업에 그만큼 이제 ASML이 굉장히 이 삼성 파운드리와 TSMC의 경쟁에 키를 들고 있다 실제로 TSMC가 확보한 EUV 장비가 삼성에서 확보한 장비보다 지금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 위협 요인 두 번째는 펜리스와 IDM, IDM은 종합반도체예요 이 종합반도체 사업 병행으로 역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모든 인재들을 지금 파운드리에 쏟아 부어도 지금 TSMC와 경쟁해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삼성은 계속 말하다시피 종합반도체 기업이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니스와 경쟁을 해야 되고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는 소니와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파운드리에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지금 분산된 상황 속에서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TSMC와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인재를 더 많이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파운드리 인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삼성파운드리 이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TSMC에 있단 말이에요 TSMC에서 빼우거나 스카우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인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파운드리가 굉장히 TSMC 이기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만의 TSMC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TSMC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기회의 요인 지금의 1등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요인이죠 첫 번째는 수요 급증입니다 이거는 아까 삼성파운드리 말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수가 급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 지금 이런 굉장히 좋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압도적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대만 TSMC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TSMC는 물론 삼성도 그랬습니다만 중국 기업인 화해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제시하니까 바로 화해에를 포기합니다 화해에 반도체 안 줍니다 그래서 미국 편에 선다는 걸 확실하게 신호를 보냈고 두 번째는 미국 애리조나에 5나노미터 공정을 하는 펩을 설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일자리 공장 지어라 얘기하는데 TSMC는 바로 화답한 거죠 우리 공장 지을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대만이 필요한데 이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업이라 할 수 있는 TSMC 당연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대만 TSMC가 삼성 파운드리를 계속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요인 ASML과 우호적 관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앞으로 기술력이 점점 좋아질수록 ASML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장비 안 주면 못해요 그래서 이 ASML에서 장비가 얼마 사온이냐 관건이 되는 건데 이 ASML과 TSMC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SMC는 삼성보다 더 많은 장비를 사올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경쟁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이 TSMC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TSMC한테 확실하게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지 않는 한은 사실 1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1등이 안 돼도 지금 상태 2등이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2등으로도 충분히 시장의 그런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익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니까 하지만 1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TSMC보다 확실한 경쟁 우위 기술적 우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 3나노미터고 3나노미터에서 GAA라는 방식 이게 이제 대만 TSMC의 생산 방식보다 압도적인 게 드러나면은 당연히 애플이나 인텔 같은 다양한 회사에서 삼성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은 한동안은 지금의 시장 분위기 속에서 지금의 경쟁 관계 속에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삼성 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삼성의 기술력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ASML에서 장비를 얼마 사오는지 ASML에서 장비를 사오는 만큼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 없어서 물량 못 팔고 생산하는 데 다 팔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장비의 대수대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를 하나 더 사는 게 시장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기술적 우위가 결국엔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전자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런 기술적 우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라는 책을 가지고 삼성 파운드리와 대만 TSMC의 경쟁 관계 속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승자연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